무대위 정복자 젤로 학대가 몇 살 때인가요?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축제에 왔습니다 몇 학교에서 춤췄어요?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면 2년 정도 춤 실력이 그렇게 되나? 감사합니다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 매 왕복 4시간씩 이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?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을 하셨나요? 스토어에서 강추료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정말 멀리 다녔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내공은 첫째 다 좋은 젤로신데요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펜스 실력을 인사해서 막 펜스 도와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기대됩니다 팬분들 팬분들 정성 진짜 와 아직 17살밖에 안 되시는erek 이게 그냥 확 멀어져요 지금 이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절하시니까 솔지희씨가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아요